예 안녕하십니까 주닭공명입니다. 주닭공명이구요. 종목 추천 아니 종목 추천 들어간 심팩입니다. 심팩에 대해서 종목 추천 들어갔구요. 요 종목 왜 추천이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자. 요게 포인트입니다. 일단 장중에 추천을 들어갔습니다. 어우 왜 들어갔을까요 라는 분들 왜 들어갔을까요? 조금 더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적엔 그렇게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라고 보여지고요. 심리적 지지선 저항선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일단은 4890원선 거기에서 지금 꼬리를 길게 달고 낙폭을 줄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일단 상대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 보여지고요. 외국인의 수급은 조금 빠졌지만 그래도 18.5% 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계속 빠지고 있구요. 일단은 요 포인트입니다. 자 자동차 관련주들 자동차 부품업종에 얘는 편입이 되어있구요.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중에서 심팩이라는 부분은 오래전부터 얘기가 많이 됐던 회사에요. 아 얘네들은 어떤 회사지 어떤 회사지 뭐 단조 뭐 휠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회사인가 아닙니다. 얘네들은 사출 관련해서 프레스 많이 사용하는 아이들인데요. 일단 자동차 업종이 지금 바닥을 찍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부분은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좋은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거구요. 이 바닥 찍은 상황에서 이제는 돌려줄 상황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기업 내용 잠깐 살펴볼게요. 기업 내용 나쁘지 않습니다. 실적 보십시오. 적자되는 부분 하나도 없구요. 유보율도 1500% 정도 됩니다. 지금 돈이 그만큼 좀 여유가 넘쳐 있다라는 거구요. 시장점유율 1위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체 금속 성형기계만 제조를 하느냐 프레스 사업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 라는 거구요. 매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프레스 매출 그리고 주물 매출 발생하는 부분 으로 더 내용이 많이 되있다라는 겁니다. 심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갖고 있는 자사주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 있구요. 더 중요한 부분은 기아차 현대차에 대한 주요 협력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 업종 자동차 부품 업종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지금 주가부터 매출 악재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최근 들어서 기아차라든지 현대차가 인도시장에 대해서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을 하려고 거기에 공장 라인도 증설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딸린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당연히 좋게 나타날 수 있구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들도 운송장비 업종 자동차 부품 업종에 이제 수급이 좀 몰리는 부분이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이 나오는 거죠. IT 전기전자에서 계속 가던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좀 던져주고 위에 올라간 것들도 차이 실현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순환매가 어디로 들어온다?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운송장비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내용을 재밌게 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심팩에 대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네. 수급상황 괜찮고 매축실적 괜찮고 유보율 괜찮고 유보율에 대한 요즘 경기가 안좋아도 유보율 괜찮고 SPS 기준으로 9,900원 자 BPS 기준으로 청산가치 기준이죠. 청산가치 기준으로 주당천상가치는 8,200원 자 EPS 기준으로 주당 매출액 기준으로 600원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PER 10배 기준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얘는 최소한 6,000원대는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제가 볼 적에는 6,500원 선에서 시장이 밀리는 부분은 발생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그만큼까지금 무슨 일이 없어도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악재에서 벗어나고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선침해를 하는 상황이다. 글로벌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일단 신흥시장의 진출을 강력하게 진행하기로 대기업에서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아차에서 기아자동차에서 진출을 한다고 하면 얘네들은 충분히 수익성이 나온다. 그러면은 얘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매수포인트 수급에 대한 부분은 덧글고 가자.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 요겁니다. 간단하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커지고 있고 지금 매출도 안정화되어 있고 시장이 커지고 신흥국에 대해서 매출 포인트를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규모의 규모를 키우겠다라는 거죠. 파일을 키우겠다라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팩에 대해서 추천을 드린 거고요. 주가는 상대적 저평가 수준에 놓여 있다. 그래서 들고 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상황도 기관수급이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 그닥 나쁘지도 않고요.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표가는 6,300원 지금 매수가 기준으로 잡혀있는 부분은 일단은 저는 항상 위해를 높게 잡아서 잡기 때문에 4,915원에 추천을 드렸고요. 장중에 거기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약간 밀려줬기 때문에 4개는 오늘 괜찮은 시간이었다. 일단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닭 공명이었습니다. 기간은 일단 3개월 잡을 거고요. 추세가 도는 상황이 마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시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닭 공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